가요계 스타들의 세계에서는 예측과 예언이 늘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출간된 한 권의 책은 유명 가수 손태진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폭로뿐 아니라 그의 예언과 관련된 신비로운 요소로 인해 무리를 일으켰다.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 이 책은 음악 애호가와 마술계의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이 밝히는 비밀과 이 예언이 마법의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유를 더 깊이 탐구해봅시다. 1. 별표 별표 손태진 소개 별표 별표 국내 연예계에 익숙한 손태진은 파워풀한 보이스와 인상적인 퍼포먼스로 최고의 가수 중 한 명임을 입증해왔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손태진은 아주 일찍 음악 경력을 시작하여 빠르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잇따라 히트곡과 권위 있는 수상 경력을 쌓으며 가요계의 빛나는 스타로 자리매김한 손태진. 하지만 그 영광과 성공 이면에는 아직 남들이 모르는 사생활의 단면이 손태진에게 남아있다. 최근 책에서는 그러한 측면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측도 내놓아 마법계 전체를 놀라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다. 이 별표 별표 책과 충격적인 예언 별표 별표 최근 출간된 책은 손태진에 대한 예언으로 팬들은 물론 마법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책에 따르면 이 예언은 단순히 그의 경력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 생활과 건강의 다른 측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신비한 징조를 읽고 해독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유명한 마술사가 내놓은 것입니다. 마술사의 예측에 따르면 손태진은 음악적 성공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많은 성취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은 그 세부 수준 때문에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손태진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한 놀라운 정확성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3. 별표 별표 음악 경력 빛나는 미래 별표 별표 예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손태진의 음악 경력에 대한 예측이다. 책에는 앞으로도 손태진이 지금의 성공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음악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다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여러 측면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술사는 손태진이 지금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술이나 예능 같은 분야는 손태진이 탐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이 예측은 그의 경력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가져오고 많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열어줍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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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별표 별표 건강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별표 별표 예언에는 손태진의 건강이 중요한 요소다. 최근 손태진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무당은 손태진이 효과적인 자기관리와 관리 덕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극복하는 동시에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언에 따르면 손태진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세심한 건강관리와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손태진이 성공적인 경력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진로와 건강 예측에 그치지 않고 손태진의 연애와 결혼까지 깊숙이 파고든다. 예언대로 손태진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연애를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그의 결혼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늦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술사는 손태진이 40세 전후 또는 몇 년 뒤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는 손태진이 결혼을 결정하기 전 자신의 경력과 삶의 안정을 이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설명된다. 책은 또한 그의 결혼 생활이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파트너와 함께 매우 행복하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앞으로 손태진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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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별표 별표 재정적 잠재력 번영과 안정 별표 별표 예언의 중요한 부분은 손태진의 재정적 잠재력에 관한 것입니다. 책에는 손태진이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금융 경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금융, 투자, 부동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손태진이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음악 경력뿐만 아니라 투자 및 금융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재정적 성공은 그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또한 손태진이 앞으로도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귀하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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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별표 별표 마법의 세계에 대한 책의 영향 별표 별표 이 책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마술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손태진에 대한 예언은 많은 마술사들을 전율과 놀라움으로 만들었다. 이는 예언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신비롭고 신비로운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술계는 손태진과 이 책과 관련된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법계의 관심이 손태진과 그의 미래를 둘러싼 음모와 미스터리를 더하고 있다. 이는 손태진에게 마술과 오컬트 관련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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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별표 별표 손태진의 미래 전반적으로 새로 출간된 책은 손태진의 미래에 대한 심화하고 놀라운 통찰력을 가져왔다. 그의 경력, 건강, 사랑, 재정에 대한 예측은 팬 커뮤니티는 물론 마술계에도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태진의 앞으로의 성공과 행복이 많은 긍정적인 전망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방면의 관심과 유망한 예측이 손태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책은 그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었고 이는 또한 많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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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별표 별표 인생에서 준비와 전략의 중요성 별표 별표 책에 담긴 예측과 예언을 바탕으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와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손태진은 자신의 경력은 물론 사생활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전략을 갖춘 인물임을 입증했다. 이는 그가 현재의 성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미래의 새로운 기회 건강, 재정 및 대인관계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고 삶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책은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전략이 손태진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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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별표 별표 결론, 손태진의 밝은 미래 별표 별표 새롭게 출간된 책은 손태진의 미래를 놀랍고도 흥미롭게 보여준다. 직업, 건강, 사랑, 재정에 대한 그의 예언은 마술계는 물론 팬 커뮤니티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태진의 앞으로의 성공과 행복이 많은 긍정적인 전망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방면의 기대와 관심 속에 손태진이 앞으로도 더욱 빛나고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의 삶은 우여곡절로 가득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고 탐구할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손태진 선수에게 축하를 전하며 그의 빛나는 미래를 기원합니다. 손태진의 미래가 훨씬 더 놀랍고 흥미로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경력에서 다음 전개를 기다려보자. 별과 신비한 예언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좋아하신다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팔로우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손태진을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의 최신 소식을 함께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